여기가 저 주석 아저씨. 누구 왔는데? 누구지? 누구야 왔어? 누구지? 진병하러 가지만 이야 여기 죽을다. 어여 컴, 어여 컴. 어여 컴, 어여 컴. 사야한테 김장하는 걸 보여주고 싶더라고 김장은 정통으로 딱 배워야 되거든요 너무 잘 불렀다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건데 진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장모님 TV에서 많이 봤어요 이거 뭐야? 이게 선물인데요 그 한돈 좀 사가지고 와봤어요 김장에는 한돈이야 맞아요 한돈에다 딱 먹어야 되는데 수육 해서 같이 먹으면 어떨까 해서 되겠네 딱이다 잘 먹으라 이거지 아 보쌈 김치 또 기가 막히네 센스 있다 한돈이 단백질도 많고 스테미너에 그렇게 좋아요 원기 회복에는 한돈이 최고야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따라케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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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어 뭐지? 태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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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라 태극이 김장 옷이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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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뻐 자 어저께만 입었 아 못참해 너도 김장해야지 그럼 이리와 이리와 또 빨간이 좋아요 빨간이 귀여워 너무 잘해 아 귀여워 와 저런게 나와? 오 잘 어울리는데요? 야 귀엽다 귀엽다 아우 센스 생기다 야 야 아 우리 사연은 뭘 입어도 이뻐 오 예뻐요 세색 씨 너무 예뻐 이라샤이 마세 이라샤이 마세 이라샤이 마세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니 김장을 안 담궈봤지 응 근데 한국은 이게 꼭 요 연말에 김장을 담궈서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같이 남자들까지도 그렇지 왜냐면 무거운 거는 남자들이 들어야 되고 아 잠깐만 야 근데 저기 전화 왜 또 온나? 왜? 뭐가 이상한데 했더니 장갑을 그걸 장갑을 그걸 장갑을 안 해 장갑을 안 해 장갑 안 해 아 목 장갑을 먼저 껴야 되는데 안에 끼고 덮어야 되는데 앞뒤가 웃겼네 어머 이거 바꿔 깼어 엄마가 다시 깼어 이거 속에다 끼는 거야 이거 고춧가루 묻잖아 아 안에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고 아 안 했어요 어떻게 보기도 잘 봤네 뭐랬어요 아니 뭔가 자꾸 이상하더라고 어 아니 자세가 좀 안 나오더라고 어딘가가 아 그렇지 이렇게 그래 그래 장갑 끼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응 손 시렸거든 손 차갑지 말라고 아하 이걸 왜 껴야 되는지 모르니까 사연이 나지 그러니까 엄마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? 지금 무채부터 쓰라고 자 무채 써는 것부터 시작이죠 아우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 조심해야 돼 어 손 조심해서 이렇게 아 무채 만드는구나 무채 만드는구나 아주 팔이 나갑니다 맞아 맞아 우와 재밌다 아이고 이거 손 다쳐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천천히 아 너무 아껴주시더라고요 사연을 저거 파이팅 너무 넘치면 다쳐 맞아 야 아직도 이렇게 김치를 해 먹는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다른 거 몰라도 김치는 다들 사먹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사먹어 아 진짜요? 와 아니 근데 사먹는 김치하고 해먹는 김치는 진짜 좀 다르긴 해 틀리긴 하죠 맞아 맞아 눈 온다 우와 우와 또 내가 때마침 오라고 그랬지 우와 누구고요? 그럼